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고나 20주차 넷째날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백성이 사올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는 고별사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왕이 너희 앞에서 걸어갈 것이다. 왕이 인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발하라고 하고 백성의 응답을 듣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이 밝혀지고 나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도하시고 정복하여 또 정착시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정복당하게 하신 하나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왕을 요구하자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천둥과 비를 통해 입증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자신은 기도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따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비는 것이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정성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을 때 이 신앙은 문제가 됩니다. 신앙이 도움 요청과 정성으로 가득할 때 그 신앙엔 따름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1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3천명의 상비군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2천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천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사올은 오온 이스라엘이 소집령을 내리고 백성은 길갈로 모여들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모였는데 그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겁을 먹고 구리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에 기어들어가서 숨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먼저 해놓고 수세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사올은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려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올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제물을 드립니다. 사올왕은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판단으로 다스려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분노했고 사올왕조의 끊어짐을 예언합니다. 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지도자로 세운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때 남은 군사는 대략 6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대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서는 누가 대장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1회동안이나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올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사무엘을 1회동안 1회동안 붙잡아 두신 것입니다. 사올은 이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